니가 검사 뒤통수를 쳐? 떠랑이를 하려면 보험을 들어놔야겠더라고? 치사하게 협박을! 검사 대응 며칠 시키면서 남의 인생까지 바꾸겠다는 거야? 누가 그러래? 하는 동안이라도 완벽하게 좀! 백 검사! 백준수 검사! 백준수가 살아있다! 백준수, 그거 백준수한테 맡겨! 백 검사한테 맡겨봐! 나쁜 놈 꼭 잡아주세요! 형은 한 번 약속하면 꼭 지켜버리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! 정찬아! 오늘 난 거 아니야? 형! 대한민국 검사를 우습게 하는 너네! 대체 정체가 뭐야! 정체 다 dieses 마음날 elation!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이나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. 그 사람은 하나님을 kasih fuera! 이 분이 자신을 잊지 말고, 예전의 경험은 첫 번째 그 때 이 분이 한번에 하고 있다면, 사격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?